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AI에 관한 굵직한 소식들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 신박한 정보를 놓치면 안되겠죠?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미드전이에 대한 업데이트 소식이 기대되는 가운데요 그동안 사실 저는 달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 좋은 툴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달리3에 대한 소식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미지 생성과는 다른 개념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언어적 뉘앙스를 그 어떤 무엇보다 잘 반영하는 시스템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 이미지를 보게 되면 어떤 문장으로 그림을 만들고자 할 때 그 문장 내에 중요한 요소의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그림 내에 다 녹아서 표현을 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이미지 생성기에도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만 어떤 것들은 무시하고 다른 것을 대체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뭔가 우리 인간의 의중을 잘 반영해서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이미지 크리에이터로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픈 AI에서는 이 달리3에 대한 프롬프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맨 아래에 내려가게 되면 이렇게 샘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뽑아서 보겠습니다 하단에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인데요 폭풍어가 치는 이런 바깥 배경에서 하나의 어떤 컵빛 유리 컵이 있죠 근데 유리는 반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과연 이 바깥에 폭풍화된 것들이 유리 컵에 반사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문장에는 녹아있지만 과연 그림에는 표현이 될까 이 부분도 기존 생성기와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똑같이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한번 미드전이에서 생성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미드전이도 정말 멋진 그림이죠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다른 양상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더라도 단적으로 비교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프롬프트와 비교해서 다양한 그런 포인트들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개 보시다 보면 의중을 잘 반영한 그림이 생성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의중을 반영한다는 것은 결국 대화형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ChatGPT와 대화를 하면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고 수정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정보들을 얻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월부터 ChatGPT 유료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점은 기존 AI 생성 이미지와 다르게 어떤 화가 스타일 이런 거는 반영이 안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아티스트들의 저작권 관련 문제들을 애초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 향후 이미지 생성 툴들도 이런 방향으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윈도우 11 낯선 내용은 아닌데요 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을 본격 탑재한 윈도우 11 업데이트 그리고 MS365 공개 일정을 발표를 했는데요 26일에는 바로 윈도우 11에 AI 기능이 되고 추가된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추석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같이 영상 보실게요 UI도 상당히 좋게 바뀌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사진 앱이라든지 아니면 캡쳐도구 혹은 그림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앱들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되어서 좀 더 발전된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정체되어 있던 그림판의 많은 변화들을 볼 수가 있겠죠 좀 더 보완에도 신경을 썼고요 아웃룩에도 변화가 좀 생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윈도우 코파일럿 기능이죠 이렇게 이는 이제 구글 빙 챗봇을 윈도우로 가져와서 비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지금은 이제 윈도우 검색창을 통해 사실 궁금증을 적으면 빙챗으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가까이서 빙챗을 두고 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이렇게 코파일럿이 탑재가 되면 바로 가까이 컴퓨터 비서 한 명을 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 문서도 이렇게 요약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을 통해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것을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 작업도 이렇게 가능하겠죠 배경을 없앤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 그런 결합들 디자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프로그램 실행을 하기 위해 찾아 들어가지 않아도 이렇게 하나의 대화만으로 프로그램 실행과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이 편리한 AI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에 대한 비용 추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 빙하고 엣지 브라우저에 아까 말씀드린 달리3도 탑재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같이 기대가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11월 1일에는 기업용 MS365 코파일럿도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MS365는 따로 이제 비용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 서비스 자체가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지난 7월에 30달러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MS에서 제공하는 이 AI 서비스와의 결합 이 부분이 참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이와 비슷하게 구글 바드에서도 이번 주에 강한 업그레이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실 요즘 바드를 사용하다 보면 정보들을 괜찮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저도 사용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미 빙챗에서도 이미지 업로드를 통해 멀티모달 서비스가 가능하죠 바드에서도 그게 달려서 이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물론 아직 인물에 대한 서비스는 빙챗이나 바드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직 한국 서비스에서는 이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바드 확장 기능을 통해서 구글 서비스 간 정보를 연동하여 보여준다고 합니다 네 같이 영상 한번 보실게요 네 채치 pt와 같이 그런 플러그인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연동이 된다는 것은 구글이 가진 강력한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죠 구글은 강력한 검색 엔진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메일 저장하면서 어떤 요약 정보들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구글을 사용하는 다양한 문서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 혹은 요약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드와 연동성이 많이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뭔가 큰 행사를 앞서고 있을 때 어떤 그런 발표 준비라든지 아니면 뭐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상들 이렇게 바드에서는 찾아서 리스트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이런 사용법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는 이런 사용 튜토리얼을 유튜브를 통해서 쭉 나열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보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정말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 항공권 이런 것들 여행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쉽게 우리가 바드를 통해서 예약도 하고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최적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리하자면은 이제 검색 엔진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 다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바드는 이제 답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글 지도 혹은 유튜브 이렇게 추가 정보도 보여주고 있고요 아까 살짝 보이듯이 예를 들어 여행 계획을 바드에 맡기면 구글 지메일과 지도 항공권 검색 등을 이제 한 번에 해주게 되는 건데요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MS와 비교할 때 구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구글 잇 기능을 통해서 바드 답변의 신뢰도도 높였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답변 내용을 이중으로 확인하여 이제 정확도를 올렸다고 하네요 여러가지 어조대로 이제 답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바드가 내세운 어떤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검색을 통해서 의견을 내세우는지 이런 것도 색깔로 구분지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빈과 채치피티에 맞서기 위한 구글의 노력으로 보이고요 우리들은 좀 더 정교화되고 편리한 AI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기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굵직한 소식을 세 가지를 전달해 드렸고요 네 더보기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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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